롯데백화점에 왔어요. 추석이 오늘 잘 서셨어요. 반갑습니다. 안녕, 안녕, 가네. 네, 추석 때 잡채대묵, 맛있는 거 요것저것 다 해먹느라고 간장을 다 먹었거든요. 오늘도 우리 영웅이 간장 사러 왔어요. 자, 가보자. 보자, 보자. 쭉쭉쭉. 아, 근데 너무 힘들어요. 몸살이 났나 봐요. 자, 그 영웅이 거 찾아보자. 가자, 보자. 가보자. 쭉쭉. 쭉쭉. 다시 한번. 쭉쭉. 여기 있다. 찾았다, 찾았다. 네, 오늘도 여기서 찾았습니다. 우와, 요거 하나 사고, 요거. 매일부터 우리 여행 갈 거니까 하나 더 사고, 또 조그만 것도 하나 더 사고. 이야, 감났다. 네, 금주에는 우리 히어로 모습 생각에 너무나도 신이 나요. 네, 10월 9일날 우리 디데이저. 네, 우리 히어로. 반갑게. 우리 응원해요. 우리 영웅 시대 화이팅입니다. 네,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돌아볼게요. 네, 오늘의 추근도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히어로. 야, 야옹님 보고 싶어요. 우리 히어로 사랑해요. 네, 오늘도 맛있게 많이 사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여행 가는데 가지고 갈 거예요. 조그만 거.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 조그만 거.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롤롤롤롤롤 갈 거예요. 네, 오늘도 쇼핑 재밌게 하고요. 또 다른 것도 사가지고 갈 거예요. 자, 오늘도 우리 히어로 사랑하고 또 모든 거 응원합니다. 우리 히어로.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. 오늘도 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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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시대 가진 여러분 가네. 우리 히어로. 10월 9일 만나요. TV에서도 또 미우새에서도 만나요. 미우새 2탄.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. 우리 미우새 2탄. 우리 영웅 씨 만날 생각에 가슴이 콩따콩따콩따. 네, 미우새 만나요. 미우새 만나요. 오늘도 가네. 가네. 사랑이야. 영웅 시대 가네. 사랑이 whatsoever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